펩시제로 카페인? 얼마나 드지? 아 10mm요? 꽤 되네 와 개강한 대학생 아 아니 왜 카드 안나감 아 완타 연타 절탄 완 개강한 대학생 난타 완타 난타 둥둥타 꼼타 아니이 어 뒤나 꺼져 너 필요없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! 다하스 스톤 잔상이야 재생라다볼린이라 좀 맞췄네 근데 앞에 불에서 자면 돼 어, 스킬 카드 주지 않을래 스킬 거랑, 네 미래 스탭 mor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저거 1턴에 힐해서 세력 올리면 2턴에 딜 드러나니까 조심해야 돼. 아, 철파 있는데. 핏 마이너스 7. 이제 불풍기 있으면 잡겠네. 육강령보다 화상이 더 세다, 이젠. 으으. 다클클이. 고 와 형 왕관 절대 안 돼 커피 드림캐쳐 커피 좀 불안한데 솔직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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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단병. 오크미. 우리 바로 이라는 드로우 잡아서. 킹 뿜기. 아니 스킬 카드랑... 왜 이렇게 안나오지... 아니 완타 그만 나오고... 미친 완타를 수집하는 아이언 클레드. 아이언 클레드. 무섭다 세시계 무섭다 난 왜 가지가 있는데 완타나 쓰고 있지? 예 M주 내 화형 아 지지님 음 버퍼야 개꿀 마리케이드 말굴 이상한거만 계속 나오네 맥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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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lar 맥망치 삽기사 새 게임 나온거 떠야되네 아니... 카드가 왜 이딴 것만 나오고 해시계는 또 뭔데 되는게 없네 아니... 공격 카드만 나와 사단장을 매너 시킵니다 오잇 시드의 그지같네 아 뭔가 잘못됐다 아... 공격 카드만 계속 나와 왜 이렇게 되는게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ve 흠 흠 랩랩 아 뭐야 무한콤보 뭐야 이제 콤보 잘 넣네 put your hands up 이번엔 진짜 그래 뭐 짐 끈 정도면 음 아니 섬토하르콘 잉크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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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구함 작돈 이히 약돈이당 킬그 킬 신성색 모든 카드를 강화한다면서 왜 신성은 강화한다냐 신성은 강화한다냐 좀 세진거 같기도 빨간 애굴 신성 뽑는 실력보수 신성은 강화한다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격카드 왜이렇게 많아? 공격카드 왜이렇게 많아? 내 발견 내 디스크버리 공격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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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잡고 나니까 나오는거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1댐 1댐 맞아서 점토 오히려 좋아 아 저맥도 성이 많아 도자켓 아 뭐야 이거 아크 0601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는 연상 1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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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방심장... 이거 그냥 순전히 운일거 같은데... 뭐 운빨게임에서 운...이 전부지... 아싸 미라손... 인터넷 순수 뜨고 순수해서 바로... 사락, 감시병, 무감각, 마리케이드, 어포막 이렇게 나오면... 안 돼, 원타! 대충 그... 그 시리즈... 헉! 헉! 마리케이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.. 헉! 헉! 역시 가지야 대단하군 대단하군 무장해제한 후 무장해제하십시오 섬난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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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여기 들어가 앞에 아 진짜 그지가 않네 게임 아이씨 짜증나 가지들고 뭐하는거야 그만 나와 아 그만 나와 발견 아 미쳤나 압사 뽀뽀다 시간 많이 벌었다 유물 파밍 박스에 한 보람은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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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근데 어차피 저거였네 폴이 근데 이거 힘 깎은거 어차피 0까지 깎은거는 유지되서 뻘짓한거는 아니고 요거는 톨이라서 막을 수 있고 비는 많이 깎이겠지만 그 뒤 그 뒤 그 뒤 그 뒤 그 뒤 아지완타 이거 못막습니다 죽었 유물 29개 유물 오지게 만든 카드 246개 만든 가지 도림 개척 사비 7개 엘리트 의아라는 말이 잡았는데 3063점이 뭐야